아 떨어질 때까지 2시간 많대? 많지는 않아요 이거 달려있는 나무 한 두 개 정도 발견했는데 그중에 하나에서 우리가 한 절반 정도 다 온 거예요 야 그게 어디야? 야 먹자 어우 누가 어디다 했어? 어우 자리야 하나하나씩 이렇게 업그레이드가 되는구나 잘못해서 조심해야지 안евой편으로 가hat는 것 같아 감사합니다 연습생들을 안고 남아있는 분 안고 남아있는 분 연습생들을 안고 남아있는 분 귀엽지 gres 아니 원래 푸파 난다고 하고 아이고 높았어요 이게 색깔이 갈색이라서 혹시 다 마르지 않았나 했는데 혹시 안 희신하더라고요. 이거는 물은 약간 탄산 느낌 같나? 물에 들어가 있다. 너무 좋아. 아, 고생했다 진짜. 뭐 하나 쉬운 게 없어 진짜. 이런 열매 하나 따는 것도 힘드니까. 아니 그러니까 딱 빡 이거 먹잖아. 배 꺼지기 전에 빨리 다음 거 잡아놔야 돼. 다음 번을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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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아빠. 아빠. 우와. 우와. 아, 아, 아. 다 볍나? 형, 저거 밥이 무슨 뭐였지? 진짜. 기가 왜 기가? 아, 기가 차요. 맛있어. 맛있어. 이거 따따라 가야지, 따따라 가야지. 코쿠러 중에서도 이거 맛도 좋아. 맛있어, 맛있어. 이거 따따라 가야지, 따따라 가야지. 코쿠러 중에서도 이거 맛도 좋아. 맛있어, 맛있어. 내일이 형 수액을 이걸로 마시면 되겠다. 오, 진짜. 약간 단맛도 있고, 흑소는 맛도 있고. 약간 이효올료 같은 맛도 있더라고. 네. 딱 잘라서 딱 마시는데 아, 그 맛은 정말 먹어보지 않은 사람은 먹을 거예요. 그 코코넛 주스에 그 처음 딱 열어가지고 먹는 그 목넘김의 느낌? 어우. 보인기가 쉽지 않죠. 어, 아무것도 좋아. 뚜루루뚜뚜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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뚜 같은 사과해를 시d-뚜뚜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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정말라 formulate 안 맛있어. 음! 근데 이게 입안에 뭔가 씁있다는 게. 안 맛도 좀 느껴지고. 안 맛도 좀 느껴지고. 그리 다 맛있는데? 좋겠어요. 아, 행복해. 아깐 그냥 이런 빛깔를 났잖아. 그치. 아깐 그냥 흰색이요. 이거 노란네. 맛있겠다. 저거 네로나 아이스크림 같다. 호박전 먹고 호박전. 씨는 먹으면 안 돼요. 아내가 더 노랗다. 아까보다 훨씬 나아. 아까는 무맛 약간 씁쓸했잖아. 담맛이 나는데? 진짜 씁쓸했구나. 맛있어. 맛있어 맛있어. 웃음이 난다 밥 맛있으니까. 밥 말린 것 같아. 그렇네 진짜. 부드러운 것도 맛있어. 진짜 맛있어. 그래도 먹었다고 힘이 좀 난다. 되게. 되게 뿌듯하다. 이거 먹을 수 있어 우리. 일단 고기는 정말 열심히 잡자. 그냥 손가락으로. 응. 아아.. 아아.. 아.. 아아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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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. 살고 있는거에요 살기위해서 먹고 먹기위해서 산다 그래서 아